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 정유진입니다 오늘 드디어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면서 7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강까지 잘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 나 간단한 거 먼저 볼 테야 하시고 7강 먼저 들어오신 분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순서는 여러분의 몫이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7강을 위해서 또 한번 10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강은 어떤 단원일까요? 먼저 공부 범위 한눈에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은요 우리가 챕터 2잖아요 새롭게 들어간 신설 파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식 안전관리 파트인데 이 안전관리는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어떤 안전을 말하느냐 이제 안전의 문제는 어느 관공서든 개인적이든 업장이든 모두에게 주어 중요한 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한번 정리를 하고 와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그동안 말만 있다가 실질적으로 정리가 되어진 파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안전 아주 중요하죠 작업 환경은 과연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 마지막 장비와 도구는 어떻게 안전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파트가 안전관리 파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 안전관리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한번 학습해 보자 라는 파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장비와 도구의 안전작업 파트입니다 조리하시다 보면 장비가 많고 도구도 많습니다 물론 소규모로 하는 곳은 그렇게 큰 도구를 쓰진 않겠지만 여러분 1200명 1300명씩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사부르프고요 묻혀요 묻혀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리장비와 도구에 대한 지침과 사용기준을 이해하고 도구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예방 방법까지도 학습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이 작업 환경 안전관리입니다 작업 환경의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관리 방법, 안전수칙에 대해서 학습해 보자 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떠십니까? 아 어렵지 않겠네 정도가 되겠죠 여기는 조금 상식이 풍부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계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파트만 챕터 2만 제가 문제를 바로 정리해서 빠르게 학습으로 제가 맞출 겁니다 간단하게 해서 이거는 따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랑 여기서 이 자리에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입니다 섹션 1 개인의 안전관리입니다 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을 한번 볼게요 위험도 경감의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고 발생의 예방이나 피해 심각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핵심 요소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위험 발생을 경감시키고 사고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하나, 사람, 절차, 장비의 세 가지 시스템 구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도 제가 문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 안전관리 대책위에서 세 가지 구성 시스템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 절차, 장비의 세 가지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안전사고 예방 과정입니다 어떻게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조리에 하다 보면 조리 작업 생길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쉽고 우습게 넘겼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굉장히 큰 안전의 문제까지 될 수 있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리를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생명하고 직관될 수도 있고요 직결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신체의 일부를 잘라지는 상황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을 쓰고 물을 쓰고 칼을 쓰기 때문에 조리는 정말 위험한 파트니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굉장히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안전사고 예방 과정입니다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위험 요인을 차단해서 안전방벽 설치하고요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고 교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및 개선도 해야 된다라는 들어보면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관리 점검표 재난의 직접 원인이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에 있다고 볼 때 안전관리 점검표를 작성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소규모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규모가 큰 데를 가신다 그러면 안전관리 점검표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일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난의 원인으로는 4개를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경우 그래서 전부 다 M으로 시작해요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로 구분할 수 있더라 4가지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맨, 인간은 심리적 원인, 생리적 원인, 작업 환경적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재난 원인별이에요 점검하는 내용들 다음은 기계입니다 머신이라고 하는 건데 기계 설비에 설계상 결함이 있는지 안전의식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표준화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점검 장비는 혹시 부족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매체입니다 매체, 작업 자세, 작업 동작의 결함 부적절한 직업 정보 및 방법, 작업 공간 및 환경의 분량을 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매니지먼트의 관리는 관리 조직에 있어서 어떤 결함이 있는 건 아닌지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부하에 대해서 지도나 감독은 부족하지 않은지 이게 전부 다 예방을 위한 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려하고 한 번씩은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다 거기에 따라서 네 가지 M으로 시작한다라고 했던 부분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 안전사고가 났어요 그 후에 아까는 예방에 대한 차원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후의 조치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가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까 예방에서 하나 나올 수 있고 사후 조치에서 하나 나올 수 있고 이 전체가 다 뭐다? 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되겠죠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조사해야 하고요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전교육을 통해서 상해나 사망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왜?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이해하게끔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인식시켜주는 그 과정 이것 또한 안전교육의 목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응급조치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나 급성 질환자에게 즉시 취하는 조치로 119에 신고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악화되지 않도록 지연시키기 위해서 전문가가 올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작업을 전부 다 응급조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응급상황이 되었을 때의 행동단계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체크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빨리 신고를 해요 이 사람이 배였는지, 대였는지, 부러졌는지, 깔렸는지, 끼였는지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의료기관에 신고해서 처치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단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개인에 따르는 조치였다면 작업에 따르는 안전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어요 대처 요령입니다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거는 본능이겠죠 지금 다친 사람 앞에 뻔히 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조리 종사원과의 접촉을 피한 다음에 조리장으로부터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혈이 있는 경우는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시키고 출혈이 계속되면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알고 있지만 이렇게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요 정말 그냥 깜깜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이거를 이론에 넣은 이유는 현장에 가기 전에 내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의미예요 왜 매뉴얼대로 난 자꾸 연습을 해봤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라는 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출혈이 났을 경우 지혈할 때는 심장보다 높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병원으로 바로바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경미한 상처에는 살짝 베였어야 살짝 베였어야 할 경우에는 소독하고 포비던용의 그 빨간색 아시죠? 흰색도 나오더라고요 항생제를 함유한 연고등을 발라서 조치를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주방 내 재해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짝 보고 지나갈게요 실질적으로 보면 당황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장 많이 생겨지는 것이 하나가 절단, 그 다음에 찔리고 베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조리기구 사용법, 특히나 중요한 기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칼과 칼날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상과 대임 너무 뜨겁잖아요 여러분 실기시험 보러 가시잖아요 마음이 되게 급박해져요 왜냐하면 세워라 내워라 만들라 그러면 얼마든지 하시겠지만 이 시험은요 모든 조리기능사 시험은 시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50분이면 50분 안에 1시간이면 1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마음이 막 콩닥콩닥 난리가 나요 바빠지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정말 어떤 사고가 있냐면 튀김을 할 때 마음이 급하니까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손을 집어넣는 경우도 생깁니다 에이 선생님 그런 일 설마 말도 안 돼 이러시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요리를 해보시면요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기름은요 볶다가 튀기다가 튀어서 화상을 입는 경우는 아주 빈번합니다 물론 저도 뭐 많이 베이고 데이고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굉장히 알맞는 작업 방법 특히나 보호구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작업장상 절대 짧은 바지 그런 거 입으시면 안 되고 다 보호하기 다 긴 거 막는 거 이런 걸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끄러짐이에요 바닥 조리장의 바닥은 이제 객관식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절대 뭐 미끄러워서는 안 된다가 맞아요 물기가 없이 뽀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호스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작업장에서 이 빈번한 사고 중에 하나가 바닥 물기로 인해서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전기 감전이나 누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유해 화합물로 인해서 피부 질환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리하시다가 고무장갑 안 끼고 설거지 하시면 합성세제가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명 주부습진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피부가 더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로 인해서 가렵고 부풀어 올라서 조리를 못하시는 분들도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도구법 올바른 취급 방법을 알고 해야지만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안전관리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섹션 2 장비와 도구의 안전작업입니다 우와 다른 과정은 이게 되게 늦게 나타나는데 금방 금방 나타나서 깜짝 놀라셨죠 되게 반가운데요 저는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조리장비와 도구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입니다 조리장비 그렇다면 두 번째 장기죠 개인에 대해서 봤으니까 조리장비나 도구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관리 지침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사용방법과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이런 용도의 장비인데 다른 걸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지나쳐 지금 여기에는 이만큼의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 그냥 빨리빨리 끝내려고 과도하게 넣었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어 떳긋떳긋 소리 나고 막 삑삑삑삑거려요 그러면 중지해야 해요 무리하면 사고나요 전기 했을 때는 수분은 피해야 되고요 전기 사용량 사용법을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상식적인 거겠죠 거기에다가 이것도 문제에 나와요 모터에 물이나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돼요 모터 전기를 쓰는 거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바짝 말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구를 관리를 했으니까 안전점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하나 더 암기 점검에는요 일상점검이 있고요 전기점검이 있고요 긴급점검이 있어요 일상점검은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다 하셔야 돼요 일상점검은 매일 육안으로 확인해요 주방 내 조리기구는 다 괜찮은지 기구는 이상이 없는지 전기는 괜찮은지 가스는 안 새는지 전부 다 보고 기록하고 유지하셔야 돼요 일상점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아시니까 일상이라는 의미를 아시잖아요 정기점검은 관리 책임자가 해요 이건 주방관리자가 매일 하고요 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한다 라는 거죠 긴급점검이에요 말 그대로 긴급 손상점검이에요 재나 사고에 의해서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해서 긴급히 왜냐면 날마다 보고 연마다 봤는데 급작스러운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럼 매일 점검 일상점검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긴급점검에 들어가서 손상점검에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특별점검은 의심이 돼요 사용 제한 중인 시선물을 다시 한번 사용해도 될까 라고 보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바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와우 너무 좋죠 이렇게 쉬운 단원도 있어야 되겠죠 1단원 정말 너무 애쓰셨어요 쉬어가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환경안전관리입니다 작업장의 환경요소에요 환경관리를 먼저 볼게요 환경관리 보시고 환경 그 다음에 안전관리를 보겠죠 작업장의 환경요소를 보시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조명시설, 주방 내부의 색깔, 소음, 환기, 조리사의 건강관리 등을 말합니다 안전관리 방법은 정리정돈을 점검합니다 통로 작업장, 사용한 장비 도구 있는지 굴러다니 쉬운 것은 받침대를 쓰는지 적재물은 어디에 언제 어떻게 써야 될던지 구분해서 정리해 놓아야 한다 정리정검입니다 온도 및 습도는 겨울철에는 보통 19에서 21도 여름철에는 21에서 23도 정도를 유지하고요 습도는 이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리 작업장의 권장조도는 이만큼이에요 룩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조도에 대한 단위에요 보통 150 정도를 쓰거든요 밝은 편이에요 보통 사무실이 한 30에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조리 작업장은 화내야 돼요 음식물에 이상이 없는지 곰팡이가 피지는 않았는지 썩지는 않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밝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작업장은 백열등이나 형광등 일반적인 조도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날카로운 조리기구 등은 미끄럼 사고 등의 원인으로 재해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작업대에 날카로운 물건들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치워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보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 조건 하 노후된 시설 그 다음에 교육의 부재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기구를 올바르게 못 써요 가스 전기 잘못 썼어요 그리고도 너무 많은 일을 계속 시켜요 조리 종사원들의 육지 정신적 피로예요 이게 있으면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먹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육체적으로 피로하지 않게 정신적으로 누가 괴롭히거나 시달리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발생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작업장 내 안전수칙의 조리 장비 사용과 안전수칙입니다 냉장 냉동시설 장문장치 확인하시고요 조리 작업자의 손에 물기가 있을 때 절대로 이거 전기장비 접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가스벨브 사용 전후 확인하셔야 되고요 조리 장비는 업장 가시면 많이 배우실 건데 저희가 조리사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쓰는 장비들은 거의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위험하거나 어려울 건 없고요 매뉴얼만 조금 잘 알고 계시고 위험하다는 걸 인지만 하실 수 있으면 시험 보시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는 정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리복 안전화 기본이겠죠 안정된 자세 뜨거운 용기 이용할 땐 마른 면이나 장갑 그 다음에 너무 주변의 충돌 조심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화재 예방 및 조치 방법입니다 화재의 원인 점검 인화성 탈 수 있는 물질들을 잘 보관했는지를 본다는 얘기고요 이거 소화기 배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검열도 나와요 소화기가 몇 개 있는지 연도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잘 배치는 되어 있는지 중요합니다 소화전함의 관리 상태도 항상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본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불이야 해야 되겠죠 경보를 먼저 울리면서 주의에 알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걸 제거해야 되겠고요 소화기 사용 방법은 누구나가 다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파트입니다 제가 끄겠지 제가 끄겠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서서 소화기를 다 들고 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조리 배우러 전문 교육기관에 가도 안전 관리를 먼저 하고 해요 소화기는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마지막 몸에 불이 붙었을 경우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제자리에서 바닥에 굴러야 해요 알고 상식선으로 알고 계세요 요거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요거 나와요 화재의 종류 나옵니다 화재는 네 가지로 나뉘어져요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뉘어집니다 A급은 일반 화재예요 일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이, 나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백색 바탕에 A로 표시를 해서 A급 화재고요 B급은 유류예요 유류 페인트, 휘발유, 유류, B유 C급은 전기화재입니다 두꺼비집, 전선, 전기기구예요 C전, C전 D급은 금속입니다 금속,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이런 것들 같은 금속 화재 D급은 잘 나오지는 않고요 잘 나오면 B, C급이 좀 많이 나오니까 요정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A급은 일반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유류와 전기를 조금 구분해 주시면 더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유해, 위험, 화학물질의 관리예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보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진단해야 되겠죠 날마다 자주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여 진단하고 보관 중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 조치를 해 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물질명 및 주의사항 거기다 조제일자, 조제자명을 적어서 부착해서 이 물질이 뭔지, 어떠한 주의사항을 갖춰야 하는지, 조제된 건 언젠지 그렇다면 유통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누가 해 놓았는지를 적어 놔서 누구나가 안전하여 지역에 들어와 있구나 아 여긴 안전하구나를 느낄 수 있게끔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우리가 책에 대한 내용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상시시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관리 파트는 새로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설마다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완강기에 대한 정의와 두 번째, 화상에 대한 분류를 조금 더 정리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강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완강기 들어보셨죠? TV에서도 많이 봤을 테고 뭐 우리가 소방이라든지 이런 시설 설명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자주 봤던 것이 완강기라고 합니다 자, 완강기를 가면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의 체중에 의해서 이 체중이 실려야 한다는 거 체중에 의해서 체중에 의해서 로프 아시죠? 이렇게 허리닥에 두르는 끈 같은 거 있잖아요 로프를 이용하여 네,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좀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자동으로 내려와요 비상용 탈출기구다 이게 바로 완강기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사람의 체중에 의해서 내려갔는데 이게 뭐지? 라고 고민을 잠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완강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화상은 크게 네 가지로 분리를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도 화상 2도 3도 4도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 너 화상 입었네 1도인가 봐 2도인가 봐 까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4지선다형이다 보니까 해당하는 분류에 대한 문제가 간혹 출제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1도 화상 1도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일 피부에서 가장 위에 부분 있죠 표피층만 손상이 되어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표피층만 가볍게 되는 가장 얇은 화상이다 가장 얇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도는 뭐냐면 표피층은 기본이겠죠 표피층에다가 진피의 대부분 조금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수포가 생기겠죠 수포 색소침착이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화상 입고 나면 여기가 수포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있죠 혹은 색깔이 변해서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색소침착이 되어지는 것은 대부분 2도 화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도는 표피층에다가 진피층의 전층이에요 진피의 전층 플러스 여기다 뭐냐면 피하 더 깊게 들어가면 피하의 지방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층까지 손상을 입게 되면 3도에요 그러니까 3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조금 무섭겠죠 여기는 우리가 솔직히 주방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라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많아요 뭐 튀거나 다치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2도까지는 흔하지만 3도라고 하면 조금 심각한 상태 4도는 가장 심각한 상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서적에 보면 4도를 나누지 않은 책도 있지만 4지 선다형으로 우리가 기능사형을 보았더니 4도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4도라고 하면 피부는 물론 전체 다겠죠 피부에다가 이 전체 다 근육에다가 뼈까지 뼈까지 손상이 되어지면 뼈까지 손상이 되어지면 아주 심각한 제일 심각한 이것을 이것을 몇 도 화상이라고 하냐면 4도 화상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책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새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cbt 문제은행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게 나올지는 솔직히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식적 안전에 대한 상식적인 선까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맞추기가 수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상식의 폭을 넓혀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요러한 것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다 되셨나요 일시정지 딱 해두시고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면 훨씬 더 안전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과목들은 따로 제가 빠르게 단원 정리 문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파트는 지금 수업을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빠르게 끝내자가 취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단원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저하고 함께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정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 경감의 세 가지 시스템 구성요소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까 뭐였어요? 아까 제일 첫 번째 장에서 본 것 같아요 위험도를 경감하기 위한 세 가지 시스템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사절장이라고 읽어요 사절장 기술이에요 사절장 같은 ㅈ ㅈ에 사람이 들어갔구나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험도 경감의 세 가지 시스템 구성요소 아닌 것 기술입니다 두 번째 응급상황 처리 과정으로 옳은 것을 물어요 자 내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문제로 나오면 의외로 못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셋 중에 응급조치가 먼저 가는 거 4번은 아니겠네 잘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 거 먼저 제껴요 4번은 아니에요 1, 2, 3번이 똑같이 사고 발생이 먼저네요 사고 발생이 먼저 났어요 그러면 사고가 짠 하고 벌어지면 뭐부터 하라 그랬습니까? 지금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그걸 파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응급조치를 해야죠 조치를 하고 왜? 뭐 때문에 그런 거야?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후속조치를 해야 되겠죠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응급을 먼저 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다음 중 주방 내에 재해 중에서 화상과 관련 없는 조리도구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리 파트에 가시게 되면 좀 더 배울 거 기초조리 실무에서도 배우실 거예요 그릴 아시죠? 그릴 그릴 이렇게 쇠처럼 생긴 거에다가 구워서 하는 거 육절기 뭐예요? 육절기 믹서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 같은 거 넣고 갈아주는 걸 말해요 회전식 국솥 뜨거운 거 넣어서 끓여주겠죠 튀김기 튀겨주는 그릇이죠 그릴도 불을 쬐서 석쇠구이 같은 걸 해준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화상이에요 화상 불하고 상관이 없는 거 육절기겠죠 육절기는 섞어서 갈아내는 기계로 배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고기를 넣을 때 손까지 같이 넣어갖고 갈려갖고요 손이 잘려진 분도 봤어요 육절기는 그런데 쓰는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번째 조리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기능 이상 여부와 보호구 성능 유지 등에 대한 정기점검 제가 아까 말했어요 관리자가 한다 정기점검은 1년에 몇 회 이상 한다 아우 다 팼어요? 1회죠 1회 1회 제가 그냥 말할 때 여러분들 저랑 그냥 1대1 수업한다 생각하시고요 주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의치 말고 열심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반드시 남을 겁니다 다섯 번째 주방에서 매일 매일이 키포인트네요 이상 여부를 확인한대요 매일이니까 뭐겠어요? 일상 점검 아이고 쉬워라 하고 계시겠죠 6번입니다 화재의 종류 중에서 모터 두꺼비집 전선 전기기구 등에 발생하는 전기화재를 물어요 아까 제가 A랑 D급 빼고 B랑 C가 좀 잘 나와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꺼비집 기억나세요? 두꺼비집은 C급이었었죠 B급은 유류였잖아요 유류 A는 일반적인 거 B는 기름 유류 그 다음에 C는 두꺼비집 생각해요 두꺼비 모터 전선 D는 이렇게 금속화재 나트륨 칼륨 이런 거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은 알아야 되지만 막상 알면 어렵지 않은 파트 7번 조리 장비와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리 장비와 도구에 대한 설명 되게 길게 나오죠 아우 나는 읽기 싫어 모르겠어 하시면 대부분 긴게 답이기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볼까요? 조작기 간편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맞겠죠? 작업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맞겠죠? 공인된 기구가 인정하는 장비가 아니라도 안전성을 확보한 장비라면 내 마음대로 안전성 확보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공인되지 않은 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쓰면 안 되겠죠 장비의 성능은 효율적이어야 하겠죠 답은 3번이겠습니다 8번 칼의 사용 안전 이동 안전 보관 안전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요 자 문제가 길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읽다 보면 답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일 긴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칼을 물이 든 싱크대에 담가 놓지 않는다 여러분이 조리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조리 다 끝나면요 칼까지 싹 밀어 넣으세요 그 개수대에다가 그러면 십중팔군 다 배워요 절대로 담가 놓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칼로 캔을 따거나 기타 본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어때요? 너무 그럴싸하죠? 맞아요 칼을 떨어뜨렸을 경우 잡으려 하지 말고 이거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칼을 이렇게 옆으로 세워 놓으시면요 지나가다 툭 쳐요 그러면 훅 하고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쳐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칼 잡으려고 손 뻗치나요? 바로 피하셔야 돼요 4번 이동시 칼끝이 지면을 향하게 하고 칼날을 앞으로 가게 한다? 칼날은 뒤로 가게 하셔야 됩니다 9번 응급처치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대부분 말은 길어요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지만 내용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면 분명히 쉬운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이 위독한 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가 실시되기 전에 긴급히 실시한다 건강이 위독한 환자한테는 당연히 긴급하게 실시해야 되겠죠 두 번째 다친 사람이나 급성 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이다 어때요? 응급처치란? 맞겠죠? 사고 발생 예방과 심각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긴감인가 해요 생명을 유지시키고 더 이상의 상태 악화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 뭐예요? 응급처치에요 응급 응급으로 하는 처치에요 그러면 예방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한 후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응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 따르는 취하는 행동이 바로 응급처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방이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전기 안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선을 연결하지 않는다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상식선이에요 두 번째 전열기 내부는 물을 뿌려 깨끗이 청소한다 아우 깨끗하게 닦아야지 그냥 물 닦아서 다 닦으시면 돼요 전기가 들어가는 것들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물 묻은 손으로 전기 만들어도 만져도 안 되고요 이거 너무 상식적이죠 우리 항상 배우잖아요 플러그 뺄 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손으로 콘센트 딱 잡고 빼줘야 돼 라는 상식선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많으면 두 문제 적으면 한 문제는 꼭 나와야 해요 나와야 하는 파트에요 안전의 위험도 위험도 안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지만 나와봤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 빈도수가 현격히 떨어지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두 단원 하시면서 마음의 짐이 여기까지 찼다가 살짝 쿵 내려가셨나요? 그러시라고 말씀드린 파트에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번 과정을 지금 설명하면서는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하지만 나온다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조금 상식이 풍부해야 하는 아까 완강기도 그랬고 화상에 대한 문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왜냐면 새로 생긴 신설 파트다 보니까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어 물어 하게 되겠지만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부담은 갖지 말되 나왔을 때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 주변의 안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자 라는 게 이 과목에 대한 취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들 많으셨어요 고생하고 있고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벌써 우리 몇 강 끝나는지 아세요? 7강이에요 7강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제 시작이겠지만 앞부터 차근히 오셨던 분들은 아주 많은 길을 걸어오고 있었다라는 스스로를 한 번 토닥토닥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합격 소리를 듣기를 갈망하며 응원하며 있겠습니다 다음 과정은요 한식 재료 관리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음식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 베이스로 알아야 될 파티이기 때문에 조리사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